남동구가 몽골 광역지자체인 옵스와 청년창업지원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류를 통한 기술전문가 교환을 약속했습니다. 또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옵스는 몽골 서쪽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광역지자체로 약 8만 3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